산에 나무를 심자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고울마다 심기는 심는데 아직도 헐벗은 산이 태반입니다 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면 잘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잘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쭉 뻗은 나무와 울창한 숲은 홍수를 막고 땅을 기름지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손화시킵니다 심는 자랑 말고 기르는 자랑에서 내강산을 옥토로 만듭시다